미래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도전의 연속이었던 시간들 사업 초기에 미국 시장에 저희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에 만족하는 제품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분량을 맞아가지고 그 제품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완전히 그 장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품질 수준에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해서 그 이후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건설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 독립회사로 출범하는 것이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시장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로 품질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를 쌓아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는 등 생산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초기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능률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의 혁신 지금까지는 주로 장비의 내구성과 성능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솔루션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이메트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솔루션들은 미래로 더여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대 건설기계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현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부의 유론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독립 경영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더 스마트해지지 않을까요?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새로운 목표에 대한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생각의 중심은 사람의 가치 우리의 고객과 딜러, 회사 동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함께하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새로운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돕는 현대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을 넘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모든 구성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 사회에 존경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최해 나가며 글로벌 탑5로 도약할 것입니다 현대 건설기계 현대 현대 건설기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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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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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작 현대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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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건설기계